두 개의 음악회 저희가 이렇게 드럭에서 아니면 주변에서 사람들과 조금 의미 있는 시간을 갖거나 음악회를 할 때 훈훈한 음악회를 할 때 우리끼리 뭔가 재밌게 해보자 그럴 때 우리 주호상 선생님은 거의 빠지 않고 달려오십니다. 혼자 올 때도 있고 또 막 더 모시고 함께 오실 때도 있고 이런 좀 의미 있는 음악회는 항상 빠지 않고 오시는데 오늘도 역시 이렇게 한 말이 없어서 오늘 엄청 바빠가지고 못 오신갑다 했는데 짠 하셨어요.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박광선 씨의 곡 중에서 주로 그 고기를 받은 40대에서 50대 우리 집이 가장 많은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박광선 씨의 곡을 한번 했으면 어쩔까 그래서 제가 선곡을 해봤습니다. 문 밖에 아무도 없죠? 문 밖에 그랬어요. 문 밖에 그랬어요. 네. 문 열면 됐어요. 평소에서 논이 집사는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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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